오늘은 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목을 어떤 걸 뽑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룩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목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무명의 사살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인 은혜의 연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명의 사사, 하나는 은혜의 연대.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에 맞춰서 제목을 전하면 무명의 사사 룩이라고 하는 제목을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있으면 은혜의 연대라는 제목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무명의 사사 룩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의 연대로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은혜의 풍로밖에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룩기를 읽으면서 아주 쉽게 딱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룩기가 조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룩기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요. 룩처럼 지금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룩기가 여기서 왜 나오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룩기에 나온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사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기를 보게 되면 사사와 같은 시대에 그리고 그 사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끝나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사라고 하는 것, 사사기에서는 뭔가 혼란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역사적으로 룩기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갑자기 사사기가 끝나면 룩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사사기 시대에 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딱딱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 시대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끝나면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사사는 어떤 사람이니까? 뭔가 힘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민족을 이끌고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룩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방 여인이고요. 과부고요.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 여자입니다. 이 사사여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 틀면서 사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성이 이름이 된 그 책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에게는 룩이 또 다른 하나는 에스터입니다. 이 두 책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에스터는 그 중요성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터는 어떻습니까? 왕비였고요. 그리고 에스터는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터를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면 절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터예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룩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아, 일찍 말하자면 보악스를 만나서 인생 핀 사람. 거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드러나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룩기가 거기에 쓰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룩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난, 찾은 것이 뭐냐면요. 그냥 룩은 예수님의, 그 다윗의 족속이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룩기의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살보는 보악스를 낳았고, 보악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들은 바이스를 낳았으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룩기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악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룩의 주요한 인물을 보면 룩, 나오미, 보악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악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악스랑 룩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베스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들은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룩은 뭡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낳았으니까 바로 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으신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룩의 혈통에서, 혈연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왕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룩의 의미를 아무렇게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룩의 그 의미를 바로 예수님의 혈통 또는 다윗의 혈통에서 찾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룩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증조 할머니 나왔으면 할머니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하고 직접적 연결되는 그 많은 할머니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룩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들어간 인물이야. 이것 가지고 룩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영의 사사 룩이라고 하는 말,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있는 제목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시아 광고를 왜 성경에 포함시켜놨을까? 다시 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요. 루스는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룩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사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절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끼어 있다는 것은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파하고 또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백성들이 방황하고 범죄하고 이럴 때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또 이방 백성에게 압제를 받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무엇이 옳은 건지 판단을 하고 또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침피해 올 때는 바로 그들을 범호하는 그런 역할. 즉 구원의 문제죠. 그 구원의 문제의 사이에 바로 룩기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룩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시자 한다는 거죠. 뭐 크게 좀 차를 보게 된다면 다른 사사기는 민족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룩은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룩은 다른 사사들은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구심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걸 통해서 구원을 하고 있지만 그 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선택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그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바로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룩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룩은 그냥 그 사람에만 초지에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즉 우리 삶의 일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룩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쉬는 바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뭐가 특별한 사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삶의 소소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룩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름 부은지 아닌지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아무런 특징을 못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와 같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못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룩기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엠까지 갔더라. 베들레엠에 이를 때 본 성업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려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문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룩기의 시작이고 룩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룩기의 시작은 룩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주변 사람들이 나온 유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냐? 어떻게 너가 다시 돌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말하라고 불러. 말하라고는 쓰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너무 쓰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절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등장인물이 들어오면서 바로 룩기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룩기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기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란 룩을 맞이하여 아내로 닮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예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예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엄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룩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그 룩기 1장에서 나왔던 그 유다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축하합니까?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지금 결혼을 앞에서 13절을 보면 룩하고 보아스가 결혼했죠. 그럼 누구 인생이 핀 겁니까? 룩의 인생이 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축하받는 건 누가 축하받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축하받고 있죠. 그러니까 나왔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시작된 건 뭐예요? 나오미의 고통의 삶이었죠. 근데 룩과 보아스가 뭔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진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룩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룩을 통하여서 나오미,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룩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대에게 명확일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크리스토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받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생각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메시아가 안 나와요. 왜요? 메시아가 내 옆에 있고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렇죠? 막 겁없이 성폭을 했어요. 세례도 주고 잤어요. 하나님 역사관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죽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고쳐서 구원하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이 능력을 대단하게 보여주거나 내게 오셔서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서 그 구원자의 역할로 내 모습이 딱 오셔서 야 세례 요한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꺼내줄게. 그래서 그냥 딱 꺼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성과한 예수는 나의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또 기대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는 구원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힘센 자에게 압제받는 자. 그래서 더 힘센 자가 우리보다 힘센 자를 무찌르고 그 연약하고 압제받는 자의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룻길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사기만 해도 어때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이 힘센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백성보다 훨씬 더 힘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세례요원 같은 모습이에요. 빨리 오셔서 빨리 내게 오셔서 빨리 내게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주셔서 나에게 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루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도 돼. 그런 전능자, 그런 힘센자, 너에게 생각하는 그 슈퍼맨, 그 히어로 없어도 돼. 너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뭐냐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 너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 역사는 바로 너가 보기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에게 세 역사 안전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루키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너무 제한해서 우리는 딱 그려져 있는 그 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자유로우시고 그 전지전용하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나 컨셉 속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와 능력 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웃기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구원은요. 엄청나게 힘센 넘는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요. 그냥 아무런 포장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같이 힘들면 뭐 했습니까? 아 뭔가 왕을 보내주세요. 뭔가 우리 애보다 장수를 보내주세요. 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 우리랑 똑같이 있는 점이 똑같이 생긴 놈이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가진 것 없는 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까? 우리처럼 기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연대하거나 연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 2장 10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불씨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 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불고신하니까? 보앗사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부모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요. 이상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루스에게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루시 보아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생각하지마. 난 이미 너를 알고 있어. 이 11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백성에게 내게 온 것 너가 어머니를 따라서 나에게 온 것 우리 땅에 옳으러 온 것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당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구원이 문제인데 나오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룻과 보아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또 어떻게 이 분호를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각자 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바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두 사람이 아니라 즉 룻은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푼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룻에게 허락함으로써 바로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의 방식은 사실 우리랑 좀 다르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익명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나, 하나님께서 예배된 것, 이걸로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지금 시대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앙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만남이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올바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드러나는 행동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핫도리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왜? 하나님께 해야 될 내 책임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익명으로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아, 내가 시간이 바빠서 쟤들 못 갔어? 그냥 그렇지만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한테 혼 안 날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요? 그것이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면 계속해서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규정한 대로 아, 오늘 나 주일날 하루 예배 잘 들렸어. 오케이.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잘 돼 있어. 아,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매일같이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는 기도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지켰어.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일법 지지와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말로 바르게 서야 되는가를 보는 것은 바로 누가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닌가요? 나의 믿음은 어디서 실천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랑요? 내 옆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책임 다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일대일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의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온전한가를 보려면요. 나는 지금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라는 걸 봐요. 무조건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관계의 특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특성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우리가 신화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루시, 나오미가 루시, 루시 신화에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루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그를 아무리 봐도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치지도 않고요. 하나님한테 특별한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대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보아스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단하게 충성한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엄청난 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요셉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자기의 책임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 일대일의 관계를 평가할 때는요. 내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다른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 관계의 특성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말씀하고 연결성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니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품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과 이거잖아요. 그것의 이익은 누가 없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가슴 안에 나 혼자 내 안에 품고서 나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밖을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요.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빛나는 자를 누가 저 등장 밑에다가 놓을 거야. 빛나는 것은 바로 언덕 위에다. 잘 보이는 곳에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퍼져나가도록. 이건 다시 말하면요. 바로 우리가 빛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반사하는 것뿐이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된 자로서 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1대1 경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1대1로 내가 하나님에게는 책임을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내 기준만 다 아는데 아 난 예배되었으니까 난 기도했으니까 오케이 내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죄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요.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낳은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내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루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나눌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겠죠. 은혜를 나눠서 그 구원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또 고민의 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내 삶에서 말씀이 확장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내 삶에서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말씀하고 내 삶이 서로 연결 지우는 포인트는 내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자꾸 말씀이 내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이 내 삶의 확장을 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모른 대로 해놔였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루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오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면 나이라. 이 말씀은 사실 사사기와 루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하고 루키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루키는 사실 이렇게 되게 비교가 돼요.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 25절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놨더라. 즉, 지금 루트 나오미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루키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루스 행동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따라서 가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 따라오지 마. 너희는 책임 다 했어. 나 이제 고향 내려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 그랬더니 나오미의 동서는 어떻게 해요? 루스의 동서는요?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안 갑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사사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내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과 지금 루키 1장에서 얘기하는 루시의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갔으니까 틀립니다. 완전히 개입이 안되죠.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루스는요. 그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님이 있는 것에 어머님의 그 어머님 죽기까지 내가 함께 죽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사기에 있는 것과 루스의 얘기는 완전히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는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책임,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루스의 행동의 특성을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요. 루스는 지금 자기의 책임에만 한정돼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가, 가도 돼. 너의 책임을 다 했어. 이겁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은 다 해놓지만 어머니를 버리지 마요. 즉,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선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어머니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루스의 은혜를 받는 툴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모습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선대한 것. 즉, 내 소견에 따라서 내가 옳은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것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루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루스의 은혜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루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우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된 뒤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구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업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를 자이나. 기업 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루스와 보아스의 대화인데요. 루스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루스와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걱정하지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의 특성과 보아스의 행동의 특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스의 행동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나 나오냐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은 게 더 하더라. 지금 보아스가 루스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처음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인혜를 베풀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큰 일이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아스가 보기에 루스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9절인가요? 10절이죠. 10절. 보면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것이 뭐냐면요. 선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더하다는 것은 나중은 뭐하냐면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젊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저좋은 조건들. 그래서 보아스가 보기에는요. 루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요. 젊은 남자, 멋진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같이 책임을 줄 자를 누군지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즉,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의 행동이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 보아스는 두 가지를 다 본 겁니다. 루세. 하나는 뭐예요? 나오미에게 선한 일을 하는 바로 그 루세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내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루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동원리가 보아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면서 앞으로 루세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가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사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기업을 물지 않아도 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형제, 친족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해요? 친족이 다 죽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루스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확장하면 가까운 친족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친족이 형은 어떻게 사돈, 사촌에, 오촌에, 육촌에, 칠촌에, 팔촌에 이렇게 따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루프시 거의 8촌이나 10촌이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앞쪽에 루스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루스를 책임 안 져도 돼. 다른 남한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책임질게 된 거예요.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책임지 못한 거예요. 왜? 루스 책임지지 않아도 될 얘기를 내가 해왔습니까? 어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인이지만요. 우리한테 아무런 공감 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내게 보호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연결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따라서 책임에만 북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나눠서 내 책임을 자꾸 넘어서 확장적으로 행동할 때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것만 내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꽂아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내일 내가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내 지혜량을 통해서 더운 내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죠. 그런데 목사인은 저도요. 내가 받은 면을 나누는 것은 쉽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도 오히려 정말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라 착한 일을 해라 무조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책임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끝내면서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법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를 다 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깔끔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얘기를 제가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저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나도 은혜를 못 나누면서 나도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나도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칼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연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꾸는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대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뭡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나누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요. 은혜를 나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방법은 상황마다 달라요. 그 상대들과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방향성은 분명하게 다 고민이 됐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방법의 문제죠. 우리가 모르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만 했을 때 어때요?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는데 못 걸어요. 돌아오기 큰 이유는 완전히 무슨. 아니, 뒤통수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걸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눈 경험을 받은 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되게 나눈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나 은혜를 나눴더니 이렇게 배신당했어요. 아, 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도전자고요. 그러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도 있겠죠. 그것들을 나누고 그 삶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 삶을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은혜받는 것,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룻이 은혜를 나누는 것, 선대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한 번 해보고 싶죠. 지금 시대에 이 룻을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다 면회들 있지 않습니까? 알다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룻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시대적 상황, 환경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걸 포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만 걸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치고 남아야 될지를 우리는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나누는지 안지, 은혜를 나누는지 안지, 은혜를 나누는 경향들을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던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리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성도를 빌리는 공동체로 믿을 수 있도록 성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